나 이상한 거 밟은 거 같은데... 치렁이 아니야? 별 거 아니야. 나뭇가지. 아... 아닌데... 치렁이 맞는 거 같은데... 아니야, 이거. 나뭇가지 맞는데? 아이, 치렁이 맞잖아! 왜 치렁이 맞지? 치렁... 아, 이거... 가만히 있어봐. 털어줄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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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질라. 앉아. 그래도... 될까? 저기 앉으라는 거였는데. 아... 아니야. 자, 됐습니다. 아, 고... 고마워. 그럼 조심히 가. 잠깐! 공부 열심히 하려고. 고마워. 잘 자. 잘 자. 아멘